먼저 호주입니다. 호주에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박싱데이 행사가 시작됐습니다. 박싱데이는 1년 중 가장 큰 세일 주간인데요. 전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날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는 쇼핑의 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때문에 매장 안팎이 줄지어선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는데요. 쇼핑객들은 매장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줄을 서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. 호주를 비롯한 영국, 뉴질랜드,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박싱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